여자 주인공에겐 피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 잘생긴 남자들의 집착은 숙녀 정신을 집중하며 미래를 보여주셔서 어이오 아이엇 아이들 아이오 아이오 이 땅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, 이게 뭐지. 얼마나 힘든 게 찾았는데. 하필 지금. 하필 지금. 하필 지금. 하필 지금. 이번엔 차가운 것 같아요. 보고 싶다. 아침까지 어떻게 기다리지. 아 지금 다시. 어떻게 뒷가래? 어머, 너 잘생겼다. 이랑이 내가 관심이 생겨, 안심이다. 앞으로 나한테 여전은 은달로 하나다. 야, 너희들이 왜 그래? 우리 지금, 어이없어, 어이없어. 자기야 흑 это, 또 너희들이 가야지 도망쳤어. 저희들이 어떻게 그려줬다? 이럴로 그 여자친구. 또다시의 한국이 언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